자, 녹화 켰어요 싫어요 유성님 싫어요 여보 녹화 켰어 네? 네? 뭐라 했어요? 여보 녹화 켰어 라고 했는데요? 하나도 안 들렸어 여보 녹화 켰어 싫어요 유성님 싫어요 마크에는 생각보다 많은 그림의 종류가 있는데요 어쩔티비 그림 아이템 중에 보면은 무작위 종류가 있습니다 유성님 이것도 있는데 어? 이건 뭐예요? 관리자 도구 탭에 있어요 아 이거 관리자잖아요 일단 여러가지 종류가 많은데요 오 쩐다 몰랐어 그거는 개 이쁜데? 자 하여튼 이게 무작위 그림 하면 아무거나 되잖아요 이렇게 예 크기별로 되죠 여기 보면 한 칸짜리 그림들 있죠 얘네 한 칸짜리 그림들이거든요 요 위에 있는 애들 이 무작위 그림으로 한 칸짜리 그림을 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해주시면은 어? 왜 돼? 유성님 이거 몰라요? 큰 데도 하면 큰 거 나오고 작은 데도 하면 작은 거 나오는 건데? 아니 그건 아는데 예 제가 이거 설치해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 이거였어요 이거 그냥 주변에 공간대로 설치되는 거라서 이거 아무것도 주변에 이게 안 되면은 한 칸짜리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걸 기대하고 시킨 건데 이건 누가 못해요? 이거 못하는 애 있어요 팝콘 할 수 있을 거 같아? 이정도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는 나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여보 나도 사랑해요 여보 나도 사랑해요 여보 안녕 오랜만이에요 유성의 미니게임이에요 오늘은 무슨 게임이에요? 이 마이크래프트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그림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종류의 그림들이 있죠 어 뭐야 저 밑에 네 개 그림은 처음 보는 건데 저도 몰랐는데 꾸멍이 관리자에서 꺼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네 하여튼 귀엽죠? 저 밑에 있는 그림들 개쩔지? 어 이거 쩐다 설치하면 무작위로 설치가 되는 무작위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한 칸짜리 그림들이 보이시나요? 왼 윗줄 왼쪽에 위게요? 한 칸짜리 그림들을 설치하는데 성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걸 써도 상관없는 거죠? 뭐 다른 아이템을 써도는 안 돼요 명령어도 안 되고요 그 외엔 괜찮습니다 오케이 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남았어요 다섯 번 기회드릴게요 세 번 남았습니다 생각을 하고 아무데나 설치하셔도 돼요 꼭 그쪽에 설치하는... 잠시만요 빠바바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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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편집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왜호 파고님 세 번 남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기요 편집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아 왜요 파크모님 이미지 때문에 실패하는 걸 찍어야 되니까 빨리 아니 뭘 제 이미지에요 저 그림 뽑을 줄 알아요 빨리 일부러 처음에 틀렸잖아요 아니 처음에 여기 해보고 여기 아닌가 하고 바로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마지막 기회 남았잖아요 어떡하지 도 sins 좋았다니 좀 늙房 여긴거야 됐다 흐흐흐 으으읏 흐흐 자 공통님 노카를 켰는데요 밑에 저거 4개 더 알아요 저거? 저 알아요 메이플스토리 아이콘 아니에요 미아 substitute 자 아니구요 관리자에서 꺼낸 si 겨울 마을 말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 쌍 제가 세 번의 설치 기회를 드릴 줄 한 칸짜리 그림을 설치하는 데 성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딘가에 한 칸만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스탠드 여기도 일자로 설치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이건 아냐 안 넘어가도 돼요 정신없어 이거 막아버려 이거 깨도 돼요? 네? 제가 분명히 말했죠 명령은 안되고 아이템 꺼내는 거 안되고 나머지 된다 했어요 그럼 이거 빼도 되네? 네 깨도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근데 바보예요? 아이고 깨란 말 없잖아요 그냥 여기 설치해도 돼요 이런 모서리에다가 아니 이거 훼손하면 어떡해요 여기 깬 다음에 엄청 일로와봐요 여기 설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간이 한 칸 밖에 없잖아 아니 이거 이색이 맨날 깨면 지랄하잖아요 지랄? 너 형한테 아니 삼촌한테 지랄? 너 몇살이야 이새끼야 야마 이새끼가 이거 아 이색이 맨날 지랄하잖아요 야마 형한테 지랄이 뭐야 아 이색아 아 이색아 아 이색아 서작이 세레이리에 아 이색의 아 이색의 아 이색은 그 다음에 또